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의 자리에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우셔서 생각만 하더라도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우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나로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라 나를 달려갈 때라도 가도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로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라 나를 달려오는 우리를 해 가풀길 얻은 우리를 해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나로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로의 기지 하나님의 은혜 got what we can 중개 날glass 내가 許可 or 감사합니다.